자랑스러운 한국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의 4관왕의 쾌거를 이룬 이후에 미국 내에서 상영관을 더 늘릴 예정이라는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기생충을 볼 수 있는 상영관은 1060개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2000개가 넘는 극장에서 기생충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못 보신 분들은 반드시 꼭 보시기를 여러분 강추합니다. 저는 지금 두 번 봤는데 오늘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제가 달라서에서 이렇게 서치해보니까 예전보다 상영관이 더 많이 늘어나더라구요. 자 올라가서 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 더 봐야겠습니다. how was the movie? it was very good really? i really enjoyed it do you know that parashaid won the oscars? yes and that is the reason why we came to see it ah, really? yes we were very intrigued to see what the movie was about and yeah it really touched our hearts Oh, you liked it? very much so what was the most valuable point for you? oh my goodness what did you like the most? it was... the entire movie oh, really it was really really good 네, 고맙습니다. Parasite, 우리의 사랑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director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불러요. 봉준호. 네, 봉준호.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Parasite, 어떻게 되셨나요? 정말 놀랍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말 영화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정말 좋아하네요. 정말 좋아하네요. 정말 좋아하네요. 정말 좋아하네요. 정말 좋아하네요. 정말 좋은 영화가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영화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되었죠? 제가 suspense을 좋아해요. 제가 humor을 좋아해요. 여러 장면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오랜 한 10년에 봤는데, 제가 실제로는 각종에서 괜찮아요. 정말 추천하셨고. 정말 추천하셨어요.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화는 어떻게 되었지? 정말 잘생겼습니다. 아주 잘생겼습니다. 아주 잘생겼습니다. 아주 잘생겼습니다. 정말 좋아해요? 아주 다른데요. 아메리칸 영화는 어떻게 되었나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장면과 캐릭터는 정말... 항상 악료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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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 봤을때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영화의 정보를 좋아해요. 정말 즐거웠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아니, 잘생겼습니다. 정말 잘생겼습니다. 정말 잘생겼습니다. 영어로 한 번씩 말했고 조금씩 말했고 너무 웃긴 것 같네요. 저는 가장 잘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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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12분 정도였는데 1시간 정도였어요. 맞아요. 제 인사도도 안 하고요. 제가 정말 잘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에요. 아무거나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생겼습니다. 정말 잘생겼습니다. 정말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 Parasite on a marvellous movie